호랑이 잡은 아들 옛날에 열 살의 천덕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천덕이는 아이들과 돌팔매질을 하고 놀다가 어떤 아주머니에 물동이를 깨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야단치는데 유독 천덕이를 심하게 나몰았습니다. 끝에 가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애비 없이 자란 우리 자식이라더니 노는 꼴이란 천덕이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왜 남들이 다 있는 아버지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늘 슬펐었기 때문입니다. 천덕이는 집으로 뛰어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천덕이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좀처럼 울지 않는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찾으니 놀랄 수밖에요.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없니? 내게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단다. 그러면 어째서 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 오시지를 않아요? 천덕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멀리 사냥을 가셨단다. 내가 크면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똑같이 말했습니다. 흥, 맨날 사냥 가셨대지. 안 믿어요. 그래서 옆집 돌쇠 내 아버지는 사냥을 가면 하루만 해도 돌아오시던데 아버지는 몇 년씩이나 사냥을 해요? 천덕이는 어머니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아버지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천덕이를 퇴마루에 앉히고 조용조용 얘기를 했습니다. 천덕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천년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셨다가 어머니는 목이 메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던 백두산에 사는 천년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셨다가 돌아오지를 않으신 거야. 내가 태어나기 꼭 한 달 전에 일이었다. 천덕이가 주먹을 꽉 움켜쥐고 부르르 떨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놈의 천년묵은 호랑이를 때려잡겠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말겠어요. 어머니는 천덕이의 당도란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대견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디 열 살 먹은 아이가 될 법이나 한 일인가요? 어머니는 천덕이를 끌어안치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것이 뭐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내 아버지는 백두산의 사냥꾼들 중에서 용감하기로 제일 이름난 분이셨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말았어. 아예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잃을까 걱정이 되어 천덕이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천덕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날 이후 천덕이는 날이면 날마다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천덕이와 이런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러 가기 전에 내가 사냥꾼으로서 배울 것은 다 배워야 한다. 알겠습니다. 천덕이는 기뻐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친구인 이름난 사냥꾼에게 천덕이를 보냈습니다. 천덕이는 사냥꾼에게서 활쏘기와 칼쓰기를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배우고 돌아온 천덕이는 어머니 앞에서 솜씨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물동이 위에서 찰랑거리는 바가지를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천덕이가 활시위를 당기자 화살은 씩 날아서 정확하게 바가지를 맞혔습니다. 천덕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재주냐 내 아버지는 날아가는 새도 척척 맞히셨다. 그러자 천덕이는 얼른 활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천덕이는 재빨리 활을 쏘았습니다. 독수리는 단살에 심장이 꿰툴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됐습니까? 천덕이가 독수리를 집어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직 멀었다. 내 아버지는 몸도 날쌔셨다. 한 발을 굴러 담을 넘고 두 발을 굴러 지붕을 뛰어넘으셨어. 알았습니다. 이날부터 천덕이는 뒷산 골짜기에 들어가 나무 뛰어넘기와 곤두박질 연습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연습하고 나온 천덕이는 어머니에게 솜씨를 보였어요. 천덕이의 솜씨를 보고 난 어머니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얼굴에 약간 걱정스러운 빛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천년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도 되겠지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먹을 것을 장만했어요. 천덕이는 활을 다듬고 화살을 쟁였습니다. 다음날 천덕이는 활과 칼 한 자루를 차고 백두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두산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험했습니다. 깎아지른 벼랑이 질비하고 수풀이 우거져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천덕이는 빛이 땀을 흘리며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어서자 눈앞이 확 트이는 평평한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널찍한 바위 위에 웬 노인이 앉아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천덕이는 잘됐다 길 좀 물어야지 하고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인기척이 나자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어요. 순갖 천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눈썹을 보니 부챗살같이 쭉쭉 뻗쳐 올라간 것이 사람 눈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 눈썹이었던 것입니다. 천덕이는 재빨리 화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대번에 호랑이의 심장을 꿰뚫었지요. 호랑이는 바락을 나며 한길 높이 뛰어올랐다가 풀썩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는걸 내 발을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호랑이를 보며 천덕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풀립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덕이가 놀라서 돌아보니 토끼였어요. 두 귀가 쫑긋하고 꼬리가 뭉툭한 흰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와서 넙죽 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토끼들을 무소히 잡아먹은 저 호랑이를 잡아 원수를 갚아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천덕이는 기분 좋게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토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나는 이 백도산에 산다는 천년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일세. 천덕이의 말에 토끼가 펄쩍 뛰었습니다. 토끼는 낯빛이 확 변하면서 천년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오셨다고요? 하고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토끼야? 네가 천년묵은 호랑이를 아느냐? 알다 마다요 천년묵은 호랑이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산에 삽니다. 저 산에 들어가면 짐승이고 인간이고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하지요. 토끼가 여전히 겁먹은 얼굴로 말하자 천덕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잘됐다. 그놈이 저 산에 산단 말이지. 내 당장 달려가 그놈을 요절래야겠다. 고맙다 토끼야. 그놈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서. 천덕이는 활을 추스려 메고 칼을 허리에 단단히 차고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쪼르르 앞을 막아서더니 굳이 가시겠다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셈치고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캑캑 기침을 나여 입속에서 도토리만한 알약을 두알토에서 천덕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은 죽은 사람도 빨리만 먹이면 살릴 수 있는 약입니다. 고맙다 토끼야 천덕이는 토끼와 헤어져 발걸음을 재촉하여 앞산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소나무들이 쭉 둘러선 숲을 벗어나 한 벼랑 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벼랑 밑 한쪽에 몸뚱이는 집채만 하고 머리는 큰 바위덩이만 한 호랑이가 앉아서 눈알을 뒤룩 뒤룩 굴리고 있었습니다. 살살 부는 바람에 호랑이의 하얀 수염이 흩날렸어요. 천덕이는 재빨리 화를 쏘면서 병력같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천덕이는 연달아 열대가 넘는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흥흥 콧소리를 내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을 앞발로 척척 받아서 꺾어버렸습니다. 화살을 다 쓴 천덕이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제야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서 창끝 같은 콧수염을 곤두세우며 부르짖었지요. 주위의 풀립들이 소리에 놀라 흔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천덕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고추세워 호랑이의 심장을 노리고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천념 묵은 호랑이는 역시 힘이 셌습니다. 호랑이는 달려드는 천덕이를 향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천덕이는 어찌해 볼 틈도 없이 호랑이 뱃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속이 느글거리고 답답하여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때 천덕이는 토끼가 준 약을 생각해내고 얼른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호랑이 뱃속은 엄청나게 컸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여기저기 해골이 잔뜩 있었습니다. 천덕이가 이리저리 돌아보는데 잡아먹힌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여쁜 처녀가 나물 바구니와 함께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천덕이가 흔들어 보았으나 죽었는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천덕이는 토끼가 준 약을 처녀에게 먹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처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처녀는 꿈을 꾸고 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천덕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호랑이 뱃속이오. 어떻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까? 처녀는 나무를 캐러 나왔다가 그리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천덕이도 자신이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처녀는 천덕이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요? 빨리 호랑이 배에서 나가야 할 텐데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덕이는 칼을 들어보였어요. 이걸로 호랑이 배를 가르고 나갑시다. 천덕이는 칼로 호랑이 배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마구 날뛰었지요. 천덕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사정없이 칼질을 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 배에 구멍이 뻥 뚫리고 바깥이 보였습니다. 천덕이가 처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보니 호랑이는 어느 시내가에 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비비적거리며 비명을 토해내더니 죽었습니다. 천덕이는 처녀와 함께 호랑이 가죽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뛰어나와 반겨주었습니다. 천덕이는 처녀와 혼이 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효자와 심술쟁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자네 집은 몹시 가난해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효자는 평소와 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베고 있는데 어디선가 개암 열매가 또르륵 굴러왔습니다. 이것은 아버님 드려야지 효자는 개암 열매를 주우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또 개암 열매가 또르르 굴러왔습니다. 이것은 어머님 드려야지 효자는 개암 열매를 주우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개암 열매가 계속 떨어지자 자기 것과 아내 것 아들과 딸 것도 차례로 주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날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효자는 서둘러 집으로 가려고 지게에 나무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바삐 집으로 가다가 효자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빛까지 오기 시작했기에 쉴 곳을 찾아야 했지요. 효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 쓰러져 가는 허름한 집을 발견하고 다른박질 쳤습니다. 휴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가야겠구나. 허름한 집에 다다른 효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벽장에 숨었어요. 아이고 여기가 도둑의 소골인 줄도 모르고 들어봤구나. 이를 어쩌지? 조금 뒤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려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도둑들이 무언가를 잔뜩 차려놓고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효자는 궁금해서 벽장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아닌 도깨비들 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손에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두들기면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나와라 뚝딱 하면 신기하게 고기가 생겼습니다. 술 나와라 뚝딱 하면 술이 나왔지요.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효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굶었기 때문이지요. 효자는 낮에 산에서 주운 계암 열매를 꺼내 먹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자가 주머니에서 계암을 꺼내 입안에 넣고 깨무는 순간 딱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집이 무너진다. 어서 도망가자. 이 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모두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자 효자는 방 안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고 고기와 떡 등 갖가지 음식과 도깨비들이 들고 있던 방망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효자는 벽장에서 내려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날이 환하게 밝자 방망이 하나를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밤새 겪었던 일을 식구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워온 방망이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식구들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효자는 방망이를 두드려 금과 은 그리고 여러가지 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효자네 가족은 큰 귀와집에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주 심술 굳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던 효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 했습니다. 또한 효자가 잘 살게 되자 배가 몹시 아팠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심술쟁이는 효자네 집으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심술쟁이가 자꾸 졸라대자 마음씨 착한 효자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심술쟁이는 효자가 알려준 대로 자기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필요해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성으로 나무를 하는 척 했죠. 심술쟁이가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데 개암 열매가 또르륵 굴러왔습니다. 심술쟁이는 개암 열매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자와 달리 심술쟁이는 맨 처음 주운 개암 열매를 자기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개암 열매가 굴러오자 이번에는 아내에게 갖다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다음 아들과 딸 것을 줍고 맨 마지막에 부모님 것을 주었습니다. 심술쟁이는 개암 열매를 다 줍고 나서 나무도 하지 않고 효자가 말해준 그 집으로 가서 바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심술쟁이는 벽장에 올라가 도깨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니까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나 맛있게 보이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술쟁이는 낮에 주웠던 개암 열매를 깨물어 도깨비들을 놀래주려고 했습니다. 심술쟁이는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보자가 될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암 열매를 깨물고 방안을 내려다보니 도깨비들이 도망치기는 커녕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깨비들은 벽장에 숨어있는 심술쟁이를 찾아 냈습니다. 내놈이 우리를 놀래주려고 했지 이놈 방망이를 또 훔쳐가려고 왔구나. 그 말을 들은 심술쟁이는 그때 왔던 사람이 아니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사정없이 심술쟁이를 때렸습니다. 이놈 나쁜놈 심술쟁이는 도깨비의 요술 방망이를 얻기는 커녕 밤새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심술쟁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효자가 찾아와서 도깨비 방망이로 심술쟁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고는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오도리와 매산이 옛날에 바오도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오도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바오도리는 어린 나이였지만 힘이 아주 셌습니다. 바오도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는데 후흑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산속에 누군가 하고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작달막한 어린아이 하나가 뒷짐을 짓고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하고 바오도리보다 어려보였지만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키가 바오도리보다 한 뼘쯤 작아보였어요. 너는 누구냐? 바오도리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산 너머에 산다. 이름은 메산이야. 메산이? 이 산속에는 뭐하러 들어왔니? 메산이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놀러 왔어. 그래? 네 이름은 뭐니? 바오도리야. 바오도리는 혼자서 나무를 하느라고 심심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똥모로 삼으려고 했지요. 메산아 너 내가 나무 하는 거 구경 하고 놀래? 좋아. 내가 나무 하는 걸 도와주지. 메산이는 매우 좋아하면서 대답 했습니다. 너같이 어린애가 어떻게 나무를 하니? 내가 나무 하는 거 구경 하면서 말똥모나 해주라. 바오도리는 메산이가 자기보다 작고 어려보여 약잡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메산이가 하하 웃더니 바오도리가 도끼로 찍어놓은 나무들을 모아서 묶기 시작했어요. 메산이는 그 일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눈 깜짝할 새 바오도리가 해놓은 나무들을 모두 묶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바오도리는 너무 놀라서 버러진 잎을 다물지 못했어요. 바오도리야 아직 나무를 더 해야 되지? 바오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산이는 도끼를 집어들더니 나무를 찍어 넘기기 시작했어요. 밥 한 그릇 먹을 시간도 채 안 돼요. 메산이가 해놓은 나무는 산더미 처럼 쌓였습니다. 바오도리야 이쯤이면 되겠니? 메산이가 도끼를 집어던지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되고 말고 이제 나무는 할 필요 없이 날마다 와서 저 나르기만 하면 되겠다. 너 정말 대단한 아이다. 바오도리는 신기한 눈으로 메산이와 나무 더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무는 다 잊고 해는 아직 대빨이나 남아 있었으므로 바오도리는 메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메산아 이젠 집에 가봐야겠다. 어머니가 걱정하시겠어. 내일 또 올게. 바오도리가 아쉬운 눈빛으로 메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메산이도 섭섭한 눈으로 바오도리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 만나? 바오도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나무찜을 짊어졌습니다. 나무찜을 지는 바오도리를 도와주면서 메산이가 말했어요. 바오도리야 너 내일 올 때 담배 좀 갖고 올 수 있니? 담배? 어린아이가 담배는 왜? 바오도리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메산이는 헤헤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담배를 잘 피운다. 밥보다 담배가 훨씬 더 좋아. 그래 알았어. 새로 사귄 두 친구는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오도리는 어머니 어머니 몰래 뒷집 할아버지에게서 담배 한묶음과 곰방대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밝자 바오도리는 기장밥으로 점심을 싸서 메고 담배 묶음과 곰방대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부리나케 산으로 갔습니다. 어제 메산이를 만났던 자리에 가보니 메산이는 벌써 나와 있었어요. 바오도리를 보자마자 메산이가 물었습니다. 담배는 갖고 왔니? 성질도 급하긴 여기 있다. 바오도리가 짐지 타박을 하며 담배 묶음과 곰방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메산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고맙다. 메산이는 인사를 한 뒤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단번에 피우고 나서 이제야 시원하다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난 메산이는 한껏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오도리야 우리 사냥하러 가자. 좋아. 바오도리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에 잔뜩 해놓은 나무를 한 짐 짓고 내려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지요. 메산이는 바오도리를 이끌고 산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산길에 가는데도 메산이는 평지를 가듯 했습니다. 바오도리는 힘이 들어 밭은 숨을 내쉬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쉬려고 널찍한 바위 위에 앉았어요. 그때 단대 없이 거센 바람이 휙 몰아치며 누린내가 코를 꽉 찔렀습니다. 냄새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바오도리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황소보다 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쩍 벌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바오도리는 정신이 반은 넘게 달아나서 소리도 못 지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랑이가 으엉 하고 땅을 치며 공중으로 솟아 올랐습니다. 바오도리는 이제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눈을 꼭 감았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자기 몸을 건드리는 느낌이 없어서 눈을 살짝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눈앞에서는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호랑이를 매사니까 걷어차서 무찌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만 내 발을 쭉 뻗고 말았어요. 바오도리는 호랑이가 나타냈을 때만큼이나 놀랐습니다.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지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매사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자 매사니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맞아. 나는 새벽 이슬로 목을 죽이고 땅의 기운을 먹고 사는 산삼이야. 내 나이가 아마 삼천 살도 넘을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바오도리가 고개를 끄덕 였습니다. 바오도리는 또 궁금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런데 너는 산삼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니?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가슴에 구멍이 나서 쓰리단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가슴 속이 훈훈해지고 아픔이 가셔. 그렇구나. 이때부터 바오도리와 매사니는 더욱 친해졌습니다. 날마다 만나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오도리가 맥이 쭉 빠졌어요. 겨우겨우 산을 올라왔습니다. 바오도리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니? 매사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후... 바오도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지요. 매사니는 더욱 걱정이 되어 사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오래전부터 편찮으셨는데 이젠 너무 심해서 나도 잘 몰라보셔 약한 척도 제대로 못해드리고 바오도리는 얼굴을 무릎새 묶고 훌쩍 거렸습니다. 매사니는 그런 바오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 바오도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바오도리야 일어나서 날 따라와라. 매사니는 바오도리를 깎아지른 벼랑 밑으로 데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나름들이 박달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매사니는 바오도리를 그윽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없어지면 이 박달나무 사이에 산삼이 보일 거야. 그 산삼이 바로 나야. 너는 그 산삼에다 대고 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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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번 외쳐. 그런 다음 뿌리를 파서 가는 뿌리 하나만 잘라내. 꼭 방초라고 불러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도망을 못 가고 힘이 뿌리에 내려 약재로 쓸 수 있으니까. 말을 끝내고 매사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큰 항아리만한 산삼이 나무 사이에서 불쑥 나타났어요. 바오도리는 매사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가는 뿌리 하나만 잘라내고 다시 땅속에 꽁꽁 묻었습니다. 뿌리를 땅에 다 묻자 매사니가 곧바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눈빛에 힘이 없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바오도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매사니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잘려서 새빨간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오도리는 매사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줄줄 흘렀습니다. 매사니는 바오도리의 어깨를 가볍게 도드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가서 어머님에게 고와드려 병이 씻은 듯이 나으실 거야. 바오도리는 주먹다름질을 쳐서 집으로 갔습니다. 과연 약효는 대단했어요? 다 죽어가던 어머니는 인삼을 고아먹자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바오도리는 뜰뜻이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일을 하자 바오도리네 집안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바오도리는 그게 모두 매사니 덕이라 생각하고 전날보다 매사니를 더욱 아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매사니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능구렁이 영감은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당장 바오도리 놈을 데리고 와라. 바오도리는 능구렁이 영감내 하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감은 바오도리를 살살 구슬렸어요. 바오도리야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만 줘라. 그러면 너에게 큰 집과 평생 먹고도 남을 재물을 주마. 그러나 말해줄 바오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오도리가 말을 안하자 화가 뒷꼭지까지 치민 능구렁이 영감은 바오도리 어머니를 잡아왔습니다. 바오도리 어머니를 꽁꽁 묶어서 광에 가둔 다음 바오도리에게 말했어요. 내놈이 삼천년 묵은 산삼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어미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한 뒤 능구렁이 영감은 바오도리를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나온 바오도리는 땅에 머리를 박으며 한탄하면서 생각해보았으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오도리는 메산이를 만나서 의논해보리라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바오도리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능구렁이 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은 바오도리를 풀어주고 나서 계속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메산이를 만난 바오도리는 눈물 반 분통 반으로 얘기했습니다. 안다라는 바오도리를 보고 한숨을 쉬던 메산이가 말했습니다. 할 수 없구나. 내 팔다리 가운데서 하나를 떼어내더라도 어머니를 구해야지. 그건 안 돼. 바오도리는 눈물이 글썽해서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러나 메산이가 손을 잡아 끄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메산이를 따라갔어요. 메산이는 아름들이 박달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에 멈춰서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산삼이 나타났어요. 바오도리는 흐느끼며 방초를 세 번 외친 다음 산삼의 뿌리를 팠습니다. 막뿌리를 잘라내려던 바오도리는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뿌리를 다시 흙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메산이가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메산아 내가 가서 눈고렁이 영감을 데리고 올 테니 내가 호랑이 잡던 실력으로 그놈을 때려 죽여. 메산이도 좋은 방법이라며 찬성했습니다. 바오도리는 주먹을 부려지고 나는 듯이 마을로 뛰어내려 갔어요. 바오도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보고 있던 메산이는 잠시 뒤 박달나무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능구렁이 영감이 해못하게 웃으며 박달나무 밑으로 와락 뛰어나와서 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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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습니다. 메산이는 그만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군침을 흘리며 산산뿌리를 마구 파헤쳤어요. 이제 나는 천년만년 살게 되었구나. 능구렁이 영감이 급한 김에 산산뿌리를 확 끌어당기다 보니 산산뿌리가 다 올라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산삼이 끊어지면 약효가 없다는데 하면서 능구렁이 영감은 끊어져 땅속에 묻혀있는 산산뿌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텅 비어있고 안에서 뭔가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이상하여 능구렁이 영감이 얼굴을 바싹 대고 들여다보는데 그 속에서 풀썩하고 파란 연기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러자 능구렁이 영감은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몸부림을 치더니 새빨간 피를 내뿜으며 죽었습니다. 파란 연기는 매산이가 몇 년 동안 피운 담배연기가 쌓이고 쌓여 무서운 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바우돌이는 능구렁이 영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능구렁이 영감 내 하인들에게 꾀를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영감님은 내가 길을 가르쳐드려서 산삼을 캐러 가셨다. 나보고는 어머니를 모셔가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바우돌이는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놓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달나무 아래 다다른 바우돌이는 처참한 광경에 까무러 칠듯이 놀랐습니다. 바우돌이는 허리가 끊어진 매산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비오드 들리며 불렀지만 매산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바우돌이는 매산이 끊어진 부분을 정성들여 이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와서 매산이의 무덤을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일련이 흘러간 어느 봄날이었어요. 연어날처럼 바우돌이가 매산이의 무덤에 가보니 무덤위의 산삼한 포기가 싹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바우돌이는 매산이를 본 듯 기쁨을 가누지 못하며 산삼에 온갖 정성을 들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산삼은 씨앗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바우돌이는 씨앗들을 하나를 정성들여 심었습니다.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고 또 구슬같은 열매가 열렸습니다. 바우돌이는 계속 열심히 산삼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이때 바우돌이가 심어서 퍼뜨린 것이 백두산 산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산삼이 특별히 약효가 좋고 이름이 높은 까닭은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을 극진히 보살핀 매산이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사냥꾼의 소원 먼 옛날 동해바다에 사는 자라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자라는 성질이 포악하여 남 괴롭히는 일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하루는 자라가 물길을 타고 백두산 천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함지박보다 더 큰 자라는 천지에 오자마자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재버릇해 못 준다고 자라는 천지에서도 심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수를 부려서 천지물을 넘치게 했지요. 그러자 백두산 및 마을에 억수같은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때로는 백두산 밑으로 흘러가는 물길이란 물길은 몽땅 막아서 땡볕 가뭄이 들게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백두산 및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나오는 게 한숨뿐이었지요. 세상이 망하려나 봐 그 맑고 깨끗한 천지 속에 자라라니 괴물이 들어와서 이토록 괴롭히니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자라를 원망했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는 용감한 장수를 천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천지에 가서 자라를 잡아 돌아오는 장수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천지 속에 있는 자라를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재산을 주겠노라. 방이 나부터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대궐로 찾아왔습니다. 임금은 반겨 맞이하면서 물었어요.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고 저는 백두산 밑에 사는 사냥꾼이 올시다. 제가 천지 속에 자라를 잡아보겠나이다. 나라 안에서 뛰어나다는 장소들도 못 잡았는데 자네가 할 수 있을까 사냥꾼의 활이나 칼로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임금이 믿을 수 없다는 두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활이나 칼로 자라를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잡으려는가 낚시를 할까 합니다. 낚시 임금이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예 물속에 있는 자라에겐 낚시질이 제격이지요. 그렇겠군. 임금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 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밧줄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바로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야 어렵지 않은 부탁이지 그런데 자네 혼자만 갈 텐가 사람이 필요하면 몇 명이든지 딸려보내겠네 사람은 더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사냥꾼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뛰어내려와 사냥꾼 손을 덥석 잡았지요. 자네 용계가 참으로 대단하구만 자라만 잡아오게 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지. 사냥꾼은 임금에게 절을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튼튼한 밧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사냥꾼은 아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로 갔습니다. 천지에 이르니 날이 저물었어요. 사냥꾼 부자는 동굴을 찾아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자 사냥꾼은 낚시에 쓸 미끼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자하봉 언저리를 맴도는데 노루 한 마리가 풀숲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사냥꾼은 얼른 활의 화살을 메어 쏘았어요. 노루는 단살에 가슴이 뚫려 고꾸라졌습니다. 사냥꾼은 노루를 메고 천지가로 갔습니다. 칼로 노루 뒷다리 껍질을 벗겨낸 뒤 강쇠로 만든 낚시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리고 낚시기에 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밧줄을 단단히 묶어서 천지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감아 놓았습니다. 사냥꾼과 아들은 긴장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천지물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밧줄은 바람에 흔들리기만 할 뿐 자라가 스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러갔습니다. 사냥꾼과 아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 없는 밧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라는 노루를 싫어하나 봐요. 다른 미끼를 써보면 어떨까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사냥꾼은 손뼉을 탁 치고 나서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를 들고 다시 미끼 사냥에 나섰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꽃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화를 쏘아 잡았습니다. 사슴 고기는 노루보다 훨씬 좋지. 사냥꾼은 흐뭇해하며 사슴 뒷다리를 미끼로 하여 낚시를 던졌습니다. 아들과 사냥꾼은 잔뜩 기대를 갖고 밧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천지 속에 있는 자라는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할 일 없이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밧줄을 노려보던 사냥꾼은 화가 솟구치는 듯 들고 있던 화를 휙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망할 놈의 자라가 짐승고기는 쳐다보지도 않는군. 괴물이라더니 사람고기만 먹나봐. 사람고기요? 아들은 이렇게 대물어놓고 화난 아버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낚싯바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얘야 왜 그러느냐? 사냥꾼이 궁금해서 묻자 아들은 씩 웃으며 가만히 계셔보세요 하고 밧줄을 열심히 끌어당겼습니다. 낚싯바늘이 올라오자 아들은 사슴고기가 달린 바늘을 밧줄에서 풀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밧줄을 자기 몸에 친친 동여매더니 천지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사냥꾼이 미쳐 말릴 틈도 없었어요. 사냥꾼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멍하니 서있는데 아들이 무리로 솟아올라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밧줄을 놓치지 마시고 자라를 잘 낚아 올리도록 하세요. 아들은 다시 천지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냥꾼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밧줄을 끌어 당겼어요. 잘하고 머고 빨리 아들을 물 속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밧줄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바위에나 걸린 듯 엄청난 힘이 밧줄을 잡고 있는 사냥꾼 손에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사냥꾼은 아들이 걱정되어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밧줄이 한 뼘 한 뼘 끌려 올라왔습니다. 아마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이라 사냥꾼이 밧줄을 끌어올리는 힘은 사람의 힘을 넘어섰던 모양입니다. 밧줄을 쥔 사냥꾼 손은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냥꾼이 끙끙대며 밧줄을 끌어올리고 보니 수확하고 엄청나게 큰 자라가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들이 묶였던 밧줄 끝에 자라만 보이고 아들이 보이지 않자 사냥꾼 눈에 빗발이 섰습니다. 사냥꾼은 증오에 불타서 자라를 단번에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 죽일롱! 사냥꾼은 크게 불을 짓고 나서 커다란 바윗돌을 번쩍 들어 자라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쉽게 돌에 맞을 자라가 아니었어요. 날아오는 바윗돌을 재빨리 피한 자라는 대굴대굴 굴러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냥꾼은 기겁을 하여 자라를 놓칠 세라 재빨리 밧줄을 거머쥐고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자라도 쉽게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자라가 용을 써가며 물속으로 밧줄을 당기자 사냥꾼도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에서 누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냥을 다니던 사냥꾼 친구였어요. 사냥꾼은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밧줄 중 같이 당기세 자라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당기자 자라도 별수없이 끌려 올라왔습니다. 자라가 천지가에 올라오자마자 두 사람은 달려들어 자라를 휙 뒤집어 놓았어요. 자라는 뒤집어 놓으면 힘을 못 쓰거든요. 친구가 급히 말했습니다. 얼른 전원 배를 가르고 자네 아들을 꺼내게. 사냥꾼은 칼을 들어 단번에 자라배를 가르고 아들을 꺼냈습니다. 밧줄에 친친감긴 아들 몸은 상한대 없이 멀쩡했으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아들 가슴을 누르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었으나 아들은 끝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아들 시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던 사냥꾼은 칼을 집어들더니 배가 갈라진 채 이미 죽어있는 자라 몸을 다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날라가고 자라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친구가 보다 못해 사냥꾼을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다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지 괴물인 자라를 잡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사냥꾼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장하이 사내가 나라 근심을 없애주었네 무엇이든 말하게 다 들어줄 터이니 사냥꾼은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마당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 세상을 살아가리까 겨슬도 싫고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천지에서 죽었으니 아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천지가에 제사 때나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백성들 세금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라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알겠네 다 들어주고 말고 임금은 사냥꾼 소원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나라 백성들은 사냥꾼의 덕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집안 살림을 정리하여 백두산 천지로 올라갔습니다. 천지 한쪽에 오두막을 짓고 제사 때에서 아들 명복을 빌며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사냥꾼의 소원 이야기는 백두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온 제사대는 지금 돌무지로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백두산 천지에 이르면 두세평쯤 되는 돌무지가 있는데 여진의 제사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마도 여진 사람이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